직업정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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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가 직업정보의 제공입니다. 직업정보의 제공은 지금 직업정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직업정보란 직업구조, 직업의 분류와 직종, 직업에 필요한 작업요건, 노동에 관한 재반규정, 준비과정, 취업경향, 취업정보, 취업처 등의 직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직업에 필요한 요건과 그다음에 이 직업을 어떤 걸로 우리가 찾아서 이 직업에 들어가려면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노동에 관한 재반구정이고 직업에 관한 모든 자료가 나타나는 이거를 직업정보에 의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업정보의 기능이 있어요. 지금 직업정보가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장에서 직업상담을 할 때 구직자들한테만 직업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도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직업정보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력 배치에 효율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배치 관리를 효율적이게 한다.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 하면 어디서 필요하겠어요? 회사에서 필요하겠죠. 직업정보를 알아야 이 직업정보, 이 직업에는 어떤 어떤 정보들이 있어서 이 정보를 여기에 만든 사람, 여기에 만든 사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려면 인력의 배치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직업이동의 자료입니다. 직업탐색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탐색을 위한 거. 저희는 눈을 뜨면 하루에 5만 번의 결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는 건 200번이래요. 그때 저희가 순식간에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게 직업하고 결혼이에요. 그러면 직업을 결정할 때, 직업탐색을 해야 되겠잖아요. 직업탐색을 하려면 당연히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탐색만 하나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세 번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동시장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이게 우리가 이쪽 부분은 사람을 많이 뽑고, 이 정보 쪽은 사람을 적게 뽑고, 이런 걸 알아야 어디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제공. 당연하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노동력을 갖고 있는 전용 상품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노동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가.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직업 정보를 요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능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요.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노동시장론에서 배우실 단어인데 마찰적 실업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는 지금 A라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합니다. 제가 직업상담사로. 그런데 여기는 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만 해요. 그런데 B라는 지역에서는 직업상담사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그런데 우리가 암만 인터넷 강국이라도 이렇게 정보 교류가 안 되면 나는 그걸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직업상담사를 뽑는 데가 없구나. 그리고 좌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 이쪽에서는 많이 뽑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정보를 모른다. 이런 걸 저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감소가 되겠죠. 직업정보를 저희가 주면. 그 다음이 직업정보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브레이피드라는 학자 이름이에요. 직업정보의 기능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저는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정보제공 기능. 다섯 가지 중에 정보제공 기능이 있었습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이미 선택한 바를 확인시켜 주거나 실질적인 선택에 대하여 내담자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보제공 기능이란 의미는 이미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이 직업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더 있구나. 그러니까 정보제공의 기능입니다. 이건 순수한 두 번째가 제 조명의 기능이에요. 내담자의 선택을 점검해보는 기초를 마련해준다. 제가 직업상담사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직업상담사라는 정보를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정보 기능이고 이거는 제 조명 기능은 내가 직업상담사를 선택한 거에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동기화 기능. 내담자를 직업선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의미는 어렴풋이 아는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주면 아 나 진짜 여기에 내 능력이 있어. 나 이거 선택해도 괜찮아. 이런 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피드의 직업정보 기능은 1차에서도 이 세 가지 질문이 많고요. 2차 시험에도 브레이피드의 직업정보 기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오라는 게 2차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책에 박스 안에 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기능 및 활용입니다. 지금 직업정보를 제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직업정보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노동시장, 기업, 국가. 노동시장은 누구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가 하면 미취업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로시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촉진시키며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 진로탐색할 때 직업정보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우리 심리학에서 특성요인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아는데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몰라요. 그러면 직업정보를 우리가 받아보면 아 이 직업에서는 이런 요인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진로를 선택 못한 청소년들한테는 진로탐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구직자한테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 이 직업은 이런 거를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 직업과 잘 맞는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잘 하겠죠. 그래서 여기 청소년한테는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 참고로 이용하고요. 구직자한테는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씁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에서의 활용이에요. 두 번째 회사입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인사관리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별 수행 직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촉진하고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관리에 활용을 하죠 기업에서는. 왜 그러냐.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게 직업별 수행 직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직업에는 이런 직무를 요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과 비교해서 아 이 사람을 이 직무에 갖다 쓰면 굉장히 잘하겠구나.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안전관리로 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직업 정보에는 위험성이 있다. 이거는 어디 바깥에서 일을 한다. 실내에서 일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직업에서는 안전관리로 하고 산업재해도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인사관리에 활용을 하고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체계적인 직업 정보로 기초로 직업 훈련 기준 설정을 하고요. 직업 훈련 정책을 수립하여 고용 정책 결정을 기초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이런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업 쪽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못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지식이 모자라요. 그러면 국가가 빨리 그에게 관련된 훈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장 큰 훈련 정책 수립하고 고용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 직업 정보의 기능 및 활용 이것도 1차에서 자주 나오고요. 2차에서도 직업 정보의 기능 및 활용에 대해서 써라 해갖고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의미 기업에서는 어떤 의미 국가에서는 어떤 의미 이런 내용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직업 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직업 정보의 기능을 갖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직업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직업 정보 관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이렇게 섞어서 차례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외우시기가 힘드시니까 수집은 내가 만약에 직업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내 입장에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직업 상담사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정보를 수집을 해요.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직업은 단순직, 이 직업은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받은, 저희가 수집해놓은 정보들은 원자료로 받아오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이 왜 가공을 하냐. 이거를 보여주는,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이 체계화를 시킵니다. 가공한 후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분류 체계를 배우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체계화를 시키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보를 찾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보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축적을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작업. 예, 이래서 직업정보 관리 과정은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직업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직업 분류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할 때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내담자한테 줄게. 그런데 우리가 내담자가 가능한 게 대분류 중에 9번이다, 3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직업 분류를 제시해서 이 사람한테는 대분류 1이 필요하다, 대분류 2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이 대안 만들기가 뭐냐 하면 내가 정보를 받았을 때 하나의 정보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서너 개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찾아야 되고. 목록 줄이기는 내가 네, 다섯 개의 정보를 찾았다면 거기서 목록을 줄이는 겁니다. 누구랑, 어디에 맞춰서 목록을 줄이느냐. 내담자하고 맞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여기서 요구하는 요인들에 아, 이게 최고로 80%가 맞고 이건 70% 맞고 60% 맞아. 그렇게 해서 다섯, 여섯 개의 있으면 목록을 두세 개를 줄이고 그 다음이 이 줄인 것들을 갖고 직업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직업 정보 수집은 목록을 줄여서 첫 번째가 만약에 헤드헌터가 나왔다. 내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헤드헌터의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보 관리가 되죠. 그래서 직업 분류를 제시하면 대안책으로 몇 개를 만들고 목록을 줄여서 거기서 첫 번째 진행된 그 직업을 갖고 직업 정보를 수집한다. 이게 정보 수집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정보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전화로도 하고요. 인터넷으로도 하고 직업 안전 기관에서도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각종 통계조사, 구직표, 구인표, 신문, 보도기사 다양한 데서 직업 정보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직업 정보의 제공이에요. 그러면 정보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받았어요. 관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보를 축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공을 할 건가.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 면담, 견학, 교육, 실습, 상담 등을 통해서 제공해요. 저희 인쇄물이나 시청각 자료나 상담할 때, 이럴 때 정보를 제공하고요. 정보 제공 시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고자 하는 우리가 편하게 구직자라고 한다면 그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보를 제공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활용자의 목적에 맞게 생산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그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제공되어야 되고요. 또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생산 과정을 공개한다. 이 정보는 어디서 받았고 어디서 했고 이렇게 저희가 가공을 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나올 때 어디 어디에서 출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정보는 필요한 내담장에 먼저 제공돼야 됩니다. 정보는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줘야지 필요치 않은 사람한테 주면 효과성이 없어요. 정보는 지금 바로 이 정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내담자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된다. 그러면 직업 정보의 제공에 유형별 특징이 있습니다. 유형별 특징. 아까 인쇄물도 주고 시청각 자료도 주고 면접도 해서 하고 직업 경험도 네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주는 거예요. 정보를 찾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인쇄물은 비용은 적게 들죠. 시청각 자료는 비싸요. 면접은 비용이 별로 안 들고요. 직업 경험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얘기예요. 학습자 참여도는 인쇄물은 수동입니다. 내가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시청각 자료도 시청각 자료가 돌고 있으면 내가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은 내가 찾아가서 의지가 있어야 면접을 보죠. 그래서 적극 직업 경험 수동입니다. 직업 경험 내가 한다로서 되는 거 아니죠. 정해진 거에 넣어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경험을 해라. 그러니까 수동이에요. 그다음에 접근성. 인쇄물은 굉장히 용이하고 시청각 자료는 그렇죠.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제한적이고 면접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직업 경험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직업 정보 유형별 특징 해갖고 이게 기출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이게 비어있어요. 이렇게. 이 내용이 박스로 나와 있고 인쇄물 비용은 저 학습자 참여도는 수동 접근성 용이하다. 이게 다 되어 있고 요거랑 요거랑 요게 비어있으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저 괄호 안에 맞는 거로 된 번호를 찾아라. 아니면 맞는 거로 된 답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1차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공되는 방법이잖아요. 인쇄물 시청각 자료 면접 직업 경험. 이럴 때 비용은 어떻고 학습자 참여자는 어떻고 접근성은 어떤가. 그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업 정보가 지금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해요. 직업 정보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무료로 가서 받는 정보도 있고요. 돈을 내서 받는 정보도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민간 직업 정보고 하나는 국가가 내는 직업 정보입니다.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는 생산자의 목적에 의해 자의성이 개입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생산자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민간 직업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왜 어느 회사들 대기업의 연구소들 있죠. 특히 경제 연구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데가 민간 직업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직업이나 직업군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소에는 자기네가 연구하는 특정 자료들이 있어요. 특정 직업이나 특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전체적으로 활용은 못하고요. 다른 직업 정보와 비교가 어렵고 관련성이 낮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네 필요한 것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보 획득 비용이 유료예요. 그래서 민간 직업 정보에는 비용이 유료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짧은 시간에는 수집되고 가공되므로 지속성이 없습니다.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생산자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직업이나 특정 정보에 대한 거가 제공이 되고 다른 정보와 비교가 안 되고 유료면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직업 정보는 어떨까요. 지금 민간 직업 정보를 얘기를 했고요. 공공직업 정보는 비영리 기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생산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크게 보시면 통계청이에요.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또 특정 분야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친 직종을 대상으로 해요. 관련 직업 정보 간의 비교 활용이 용이하고요. 또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직업 정보 이 두 가지는 1차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고요. 2차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직업 정보에 대한 차이점을 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직업에 대한 거는 학생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박스로 지금 해놨어요. 책의 자체도 팁으로 지금 박스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볼까요.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직업 정보의 정보 제공의 속성 여기는 불연속입니다. 단절이고 여기는 지속적이에요. 공공직업이. 그다음에 직업 및 구분은 생산자의 자의성. 임의적이고 주관적이고요. 여기는 객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조사 수록된 직업의 범위는 제한적이겠죠. 여기는 포괄적입니다. 전체 직업 대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의 관계. 그 자체로서의 완결적인 정보, 다른 정보의 관련성이 낮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다른 정보의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보 획득 비용 여기는 유료고 여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를 한 박스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는 민간은 단절이고 지속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이지가 못하고 주관적인 자의성에 개입이 돼 있고 제한적이고 이쪽은 포괄적이고 또 하나는 다른 정보와 관계가 낮고요. 하나는 공공직업 정보는 관련성이 높고요. 제일 중요한 하나는 유료고 하나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1차, 2차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1강은 직업 정보의 의의, 제공,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과 공공의 직업 정보에 관련된 차이점을 공부를 했어요. 직업 정보로는 여러 가지 설명으로 이해가 좀 어렵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거다라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 좀 하시고 외우시는데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고 좀 편안하게 끌고 나와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